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임라인 JS를 활용한 타임라인 콘텐츠 제작 실습 응용편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초편에서는 미디어 항목을 제외하고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구성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슬라이드에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삽입해서 조금 더 그럴싸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타임라인 JS에서 안내하는 미디어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 이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멀티미디어 파일, 온라인 비디오, 음원 사이트, SNS 등 인베딩을 지원하는 미디어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타임마다 타임라인에 불러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삽입하고 싶은 미디어가 있다면 꼭 읽어보시고 설명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시에 사용된 유튜브, 트위터, 구글 마이 맵스, 스포티파이의 미디어를 불러오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이홉 타임라인의 메인 화면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튜브는 해당 영상 페이지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일반 공유 링크가 아닌 iframe으로 시작되는 인베드 코드를 복사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드를 생성할 때 원하는 시간을 입력해서 동영상 시작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영상에 처음부터 재생됩니다. 복사한 인베드 코드를 미디어 셀에 그대로 붙여넣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크레딧에 해당 미디어의 저작자를 넣는데, 유튜브 동영상의 경우 채널명을 기입해주는 편입니다. 캡션에는 영상에 대한 부가 설명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팁으로 a 태그를 사용해서 캡션에 하이퍼링크를 포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빨간색 부분은 이동할 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초록색 텍스트에는 이동할 링크의 제목을 지정해주는 부분인데, 보통 하이퍼링크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내면 뜨는 텍스트가 있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타이틀입니다. 파란색은 타임라인 슬라이드에서 미디어 아래에 표시되는 캡션의 텍스트이고, 저는 웬만하면 타이틀과 표시되는 캡션의 내용을 동일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으로 구분된 부분만 바꾸시고,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삽입 방법 두 번째로, 트위터에 트윗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불러오고자 하는 트윗의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동일하게 시트의 메디어 항목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사한 링크에서 물음표로 시작되는 뒷부분을 삭제하고, 앞부분에 고유한 URL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구글 마이맵스 지도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구글 맵 페이지에 접속해서, 생성된 지도 정보란의 우측 상단 점 3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내 사이트의 삽입 버튼을 클릭하고, HTML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의 메디어 항목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성공입니다. 네 번째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할 인스타그램 이미지 페이지에, 우측 상단 점 3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링크 복사가 아닌 퍼가기를 클릭해, 인베드 태그를 복사하고, 구글 시트의 메디어 항목에 붙여넣기 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기준, 공유되는 게시물의 이미지를 바로 로드할 수는 없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과 앱 사용을 유도하는 인스타그램의 정책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추후에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기가 가능하도록 바뀐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블로울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페이지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 링크 복사를 클릭합니다. 공유 링크를 복사해서 구글 시트의 미디어 항목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때는 유튜브의 경우와 반대로 플레이리스트 삽입하기를 통해 인베드 코드를 복사하면, 타임라인에 로드되지 않으므로 꼭 일반 공유 링크를 수정 없이 그대로 시트에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타임라인.js의 외부 미디어를 삽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입력이 완료된 시트를 타임라인으로 미리 보게 하는 방법은 이전 강의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미디어 종류를 다 알려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설명만 읽고 잘 따라해도 손쉽게 인베딩할 수 있다는 것이 타임라인.js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 강의를 참고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타임라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